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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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예수 9장쯤 работает. 예수 9장 말씀입니다. 예수 9장 말씀입니다. 예수 9장내떡입니다. 예수 9장은 매우 bonito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만 해도 그런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그들은 안식일에 그 어떤 것도 행하는 것이 용납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병자를 고친 것을 해결하지 않았고 또 마침 벽돌 밑에 사람이 깔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는 것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또 피를 흘려도 최소한의 지열만 하고 그 나머지 치료는 그 다음 날에 해야 될 정도로 사람의 생명과 또 사람의 영혼보다도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 하나하나를 준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 모습 가운데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참 이해하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 아마 여러분들이 다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이해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착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대하고 또 마음 다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생각으로 찬양을 부르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의지를 신앙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새벽 예배 갈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의 성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신앙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겠다고 결심하면 상당 기간 동안 새벽 예배에 꾸준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도 예습도 그 어느 부분보다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생활을 아주 잘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고 또 그 마음의 중심에 기쁨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리세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 혹여 없지 않나 라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적인 신앙의 형식의 모습은 있었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던 그 마음에 놓쳤던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했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빠진 형식적인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신앙 생활을 한다 했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본질이 빠져 있는 예배 본질이 빠져 있는 헌금 본질이 빠져 있는 섬김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고백과 결단이 있는지 그런 마음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판단과 정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그들은 항상 누군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을 정제하는 일을 즐겨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 안에 그 신앙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 공로, 내 자랑, 내 의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통일하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또한 그런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품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마음에 걸림이 되고 또 이런 마음속으로 또 생각으로 정제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생긴다면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없고 마음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자신의 증명에 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더 드러낼까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신천지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신천지인들 가운데 구원에 이른 자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얽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너가 성경을 잘 알아야 시험을 통과해야 너는 구원받은 14만 4천에 들어간다 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은혜로 감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 어린 시절에 미국의 남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부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교회들이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흑인 노예를 인정하고 또 인정차별을 수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은 그곳에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봤습니다 그 종교생활하는 이들의 특징은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을 바라볼 때는 때로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이고 누군가의 결점을 찾기 위해서 눈을 켜고 살피는 모습을 보고 또한 말이 굉장히 무서운 그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자주 모이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은 부르는데 영적인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고 겉으로는 거룩한데 사랑의 실천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부른받은 종이라고 여기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내가 과연 따뜻하고 친근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올까? 아니면 딱딱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왠지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 남편을, 아내를 전도한다 하고 또 나의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고 이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우리 배우자의 모습에 눈에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비춰질까? 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있느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대로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부터는 예수님의 제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호원지라 제자는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것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고 우리의 마음, 닫혀있는 마음에 우리 문을 먼저 두드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의 특징은 14절에 보니까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그런 삶에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된 삶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여름휴가를 맞이하여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휴가에 아빠와 뭘 하기 원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아이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번 여름휴가에는 아빠와 목욕탕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참 아이가 꿈이 작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것이 어디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여행지여도 여행지건 아니면 목욕탕이어든 아니면 동네에 그냥 놀이터여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나 아빠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는,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도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와 함께 그분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안정감도 누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한 마음과 지쳐있는 마음이 있을 때 다시 그분께로 나아가서 안정감과 회복을 드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청년부가 유명한 몇몇 교회들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인상 깊게 남은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 예배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은 것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청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전쟁터회로 나가는 그 용사와 같이 눈빛이 아주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이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이 목소리 하나하나에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육할 때 그 청년들과 같이 정말 생명력이 있고 정말 놀라운 용사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도 그 예배를 탐방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선한목자교를 섬길 때 젊은이 교회에 그 교회의 청년들이 탐방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관심이 있어가지고 젊은이 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젊은이 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날마다 24시간 동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한 청년이 너무나 놀라운 듯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라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그렇게 물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그 청년들의 모습은 마치 정말 용사와 같이 당장이라도 주님 위에서 생명과 삶을 들이지만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서도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분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주님은 내 곁에 늘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은 손님처럼 주님은 남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낸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제자의 특징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열리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부른받은 사람이 있지만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보낸받은 그 자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받은 일터 우리가 보낸받은 학교가 우리의 사명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만나는 그 성도 한 사람이 우리의 사명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의 생명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수착할 때 두렵지 않고 무거운 짐처럼 여기자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 이름도 빚도 없이 행하는 자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다데오, 가냐니아인 시몬과 같이 우리에게 참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성경에 거의 그의 흔적이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적혀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의 길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마테 이런 성경에 빼곡히 적혀있는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일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냐니아인 시몬의 이름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 열두 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그분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종기하게 여길 거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임했습니다 마치 제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유명하고 어떤 하나의 기록조차도 남기지 못할지언정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종기 여기시고 저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잘하였다, 내 종아 칭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삶은 흔적조차 남지 않아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친 채 형식만 남아있고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율법주의자 바리세인들처럼 우리가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종기하게 여겼던 하나님 정말 사람을 하나님 사랑했던 하나님 사랑과 사비와 국률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쁨도 감사도 놓친 채 그런 살아가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이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고백이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놀라운 통로로 쓰인 바는 그런 복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참 생명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마다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과 통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4절 1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른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보낸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자가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참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제자의 은혜를 참 제자의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낸받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